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숲 해설가 강의 중 숲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신원섭입니다 숲 해설가란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 숲을 올바르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숲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숲에 대한 호기심과 또 자극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숲과 교류하게 만들고 또 숲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숲 해설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숲 해설가는 숲을 찾은 사람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또 요소를 가지고 숲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대한 관심과 또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숲을 찾는가 이런 것들을 숲 해설가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숲과 건강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숲과 건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이라든지 또는 내추럴빙, 로하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은 다 다르더라도 그 언어들에 대한 중심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 한 500만 년 전에 동아아프리카 지역 사바나 지역에서 탄생했다고 고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년 전 사바나 숲에서 탄생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숲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 삶을 영유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약 한 5천 년 전에 사람들은 숲에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도시에서 산업화된 생활을 한 것은 불과 50년, 100년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약 한 500만 년 간의 인간 역사에 비하면 이런 산업화 시대 또 도시화된 삶을 사는 것은 불과 눈 깜짝할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약 99.9%가 숲과 함께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99.9%의 역사가 숲과 함께 있기 때문에 숲은 우리의 고향이고 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얘기하면 또 숲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가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역사성과 관계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버드대학의 윌슨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의 심리상태 또는 생리적인 상태를 바이오필리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연과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인간 유전자 속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떠나서 또는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또는 조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본성을 찾아나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숲은 건강의 원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숲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유지시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숲을 가서 또 숲을 통해서 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숲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은 전통적인 그런 건강 유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숲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쭉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즉